오 진실하시오 오 진실하시오 날마다 자리를 해보시며 이룬을 모든 건 데려주시오 오 진실하시오 날마다 자리 감사합니다. 교회 이야기 알리기 전에 오늘 박정우 언론 목사님을 제가 오시라고 모셨습니다. 예배당을 생각하면 내선동 시대를 생각하면 우리 박정우 선생님이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잘 이루어서 후세를 넘겨주어서 좋은 일이 있고 좋은 결과를 맺습니다. 낭다른 감회가 내선동 시대를 마무리할 때 누구보다도 박 박정우 선생님이 감회가 낭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다. 그래서 잠시 한 번 인사 말씀을 한 번 부탁을 남겼지만 제가 축도 하기 전에 축도 하기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오미크론이 굉장히 확산돼서 지금 제 주변에 걸렸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시저박각 쫓아들기 때문에 보인다 우리 교회 중에서도 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주소심은 더 하면 좋겠다. 이렇게 오셔서 가급적 고맙습니다.